살짝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영화관을 찾는 이용기기 늘어남에 따라 지역 영화관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오는 31일까지 추진합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지역 영화관 33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 초기 인명 대피 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누적 영화관 관람객은 2,600여 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배가 급증했습니다.